자 이거 13강의 6번 글의 순서로 이어질 적절한 것 자 첫 문장이 The questionable whether fish should feel pain and respond to stress as we do 이렇게 나와있지 자 여기 잠깐 끊어줄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다 자 이렇게 전체 사고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에 외돌이 나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if나 whether인지 아닌지 할 때 여기 앞에는 좀 불확실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question이 질문 또는 뭔가 의구심 불확실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whether를 썼고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절에는 우리가 와도 못 들어가고 that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whether인지 아닌지 할 때 명사절 접속사로 if랑 똑같잖아 근데 여기선 if로 대체할 수가 없어 왜 안 되냐 전치사 뒤에서는 if는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 이게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는 외돌밖에 안 돼 what that which if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질문이냐면은 물고기가 통증을 느낄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자 respond가 앞에 있는 feel가 병렬이지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자 우리 respond는 전치사 2랑 같이 써줘야 돼 이제 스트레스에 반응을 할까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야 자 이제 we do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여기 대동사 중요하지 자 두가 받아주는 거는 뭐 이거지 feel pain and respond to stress니까 일반동사를 받아주기 때문에 두루 받아줘야 돼 아 물고기가 진짜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는 우리처럼 반응을 할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이 has been an issue of heated or debated 열띤 토론에 어떤 그 쟁점이 되어왔다라는 거야 the main reason for the position is largely because of the huge commercial interest in harvesting fish from the wild 자 포지션이 반대지 자 그러면 그 반대에 대한 중요한 이유인데 그 반대가 뭘 가르치냐 아니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 물고기가 통증을 느낄까 스트레스에 반응할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는 뭐야 아 물고기는 통증도 안 느껴 스트레스에 반응도 안 해 이런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주로 이것 때문이래 우리 비코즈 오브는 전치사인 거 알고 있지 뒤에 보니까 문장이 아니라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어도 동사가 없으면 이건 문장이 아니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거는 명사고로 봐야 되니까 비코즈 오브를 썼고 자 우리 뭐 알고 있듯이 자 우리 due to 바꿀 수 있고 going to on account of로 바꿀 수 있지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위에서는 막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것에 주요한 이유는 주로 이제 huge commercial interest인데 니네 자 interest가 흥미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 고3인데 자 흥미 뭐 관심사 뭐 이게 첫 번째 의미겠지 두 번째 우리 은행의 이자도 우리 interest 고 세 번째 이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 여기서는 지금 3번의 의미로 써 있어 엄청난 상업적인 이득 때문이야 어디에서 자 이렇게 야생에서 물고기를 수확한 데 있어서 말이 표현이 이런데 야생에서 물고기를 수확한다라는 건 우리가 바다나 강 같은 데서 이 물고기를 잡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잡는 사람이 누구겠어 어부잖아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팔아서 상업적인 이득을 엄청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고기가 진짜 통증을 느낀다 스트레스에 반응을 한다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사실로 알려져 있다면 우리 뭐 또 동물단체에서 물고기 잡지 맙시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이 상업적으로 이득을 못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반대를 하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반대하는 주요한 원인은 이 물고기를 잡아서 상업적인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자 어쨌든 우리 주어진 박스에서 내용은 물고기가 지금 통증을 느끼냐 안 느끼냐 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있고 의구심이 있고 반대견은 이렇다 자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겠지 근데 이번에 가볼게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because we inherited them from our fishy ancestors 이것은 하고 이제 디스가 나왔거든 우리가 이 디스도 찾아줘야 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물고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디스가 위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것들을 물려받았다라는 얘기를 대물받아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a는 안 되지 자 그러면 b번에 가볼게 b번에는 there is no doubt however that fish are highly intelligent animals and their behaviors such as their sentience가 보이지 자 그러나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가 나와있거든 근데 우리 선생님 잘 모르겠어 그럼 c번에 잠깐 가볼게 while there are those who argued at the psychological aspect of pain 어 근데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라고 아 이게 어떤 통증의 심리적인 측면이 그랬는데 위에서는 지금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냐 안 느끼냐에 대해서 아직 밥이 안 나왔어 근데 뭐 반면에 심리적인 뭐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b번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러나가 나왔는데 왜 그러나가 나왔냐 아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반대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랬지 그러나 의심할 바가 없이 이 물고기들은 아주 지능적인 동물이래 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말해준대 그들이 센티언트하다고 센티언트가 밑에 보면 지각이 있다라는 거 알고 우리가 지각이라는 게 감각이잖아 얘네가 뭔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라는 거야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얘기지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아 얘네가 통증을 느낄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열띤 어떤 그 논쟁의 이슈가 되어 왔지만 의심할 바 없다라는 것은 물고기는 정말로 똑똑한 동물이고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지각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To gain an unbiased account of pain perception 자 그러면 통증을 지각한다라는 것 통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unbiased 편향이 없는 설명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에서 막 그랬거든 어떤 사람은 있냐 없냐 또 어떤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있냐 없냐 따질 것도 아니야 얘네가 통증을 감지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편향이 없는 어떤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It is why to turn to evolutionary theory가 보이는데 자 이스가 아주 오고 당연히 투부정서가 진조야 우리 턴투한다는 게 의지하다도 되고 눈을 돌리다도 돼 진화이론 진화론에 조금 우리가 논을 돌려보는 게 현명할 거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진짜 얘네가 이런지 아닌지 모르겠어 진화론을 한번 보자는 거지 It is clear from comparative psychology and molecular studies 다시 보이지 자 우리 It is clear 됐인데 자 이렇게 묶어 볼게 여기에 from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문장 뒤에 있던 아이인데 요거를 강조해 줄로 앞으로 끌어왔으니까 우리는 from부터는 나중에 해석하고 대철부터 해석을 해보자 The pain receptors 가 보이자 자 우리 pain receptors가 이게 통증 수용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는 뭔가 통증 수용기, 감각 수용기 이런 게 있어 그치? 자 인간에게 있는 통증의 수용기는 almost identical to 자 우리 be identical to 뭐뭐와 동일하다잖아 그치? be same age랑 똑같지 그치? 아 뭐야 자 근데 이렇게 진화론에서 딱 보니까 인간에게 있는 통증 수용기 수용기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야 그치? 인간에게 있는 이 통증 수용기가 거의 도지랑 동일하더래 근데 우리 도지 많이 나와서 알다시피 앞에 있는 복수명사 받아주지 그럼 앞에 있는 복수명사가 가리키는 거는 요거잖아 그치? 아 지금 물고기에게서 또 중요한 거 우리 파운드 써야돼 물고기에게 발견되어지는 통증 수용기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게 어디서 확실해졌니? 비교 이제 생략 이제 사이클로지가 아니네 자 피지얼로지네 비교 이제 그 생략과 분자 연구회로부터 분명해졌다라는 거야 근데 뭐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거는 아 지금 인간에게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수용기와 물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통증 수용기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는 밝혀졌어 그럼 뭐가 밝혀져? 아 물고기랑 우리 사람이랑 똑같애 통증을 느끼는 거 그러면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C번에 다시 한번 가볼게 아직 심리적인 측면이 나올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A번에 가볼게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럼 디스가 뭔데? 인간과 이 물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 통증 수용기가 같다라는 게 놀랄 일이 아니래 왜냐면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것들 자 그것들이 누구야? 통증 수용기지 이거를 우리의 물고기 조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야 우리가 사실은 물고기가 먼저가 아니라 물고기 조상한테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수용기를 받았다라는 얘기잖아 자 Similar to hormones involved in stress responses 자 여기를 괄호 묶어볼게 자 그러면 주어는 호르몬이겠지 자 우리 비임발부도 있는 뭐뭐에 연루되다 관련되다니까 자 스트레스의 반응이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반응에 연루되어 있는 이 호르몬들은 Are very similar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지 자 across all birth to brush라는 게 척추 동물이야 모든 척추 동물을 다 거쳐서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이 호르몬들이 나오는 게 거의 척추 동물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대 근데 물고기도 뼈가 있잖아 우리도 뼈가 있고 척추 동물이잖아 그럼 이 얘기가 하는 게 뭐야 아 스트레스도 물고기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거의 똑같이 호르몬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It would be fair to conclude that 자 우리가 이게 대절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 타당할 거란 얘기야 뭐라고 자 pain and stress in all border breaks 괄호 묶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전치사고 날려버리고 주어가 pain and stress거든 근데 이제 통증과 어떤 스트레스를 그냥 하나에 묶어버리면 이거는 단수 취급이야 모든 척추 동물에게서의 통증과 스트레스는 It's very similar 자 이런 거 들어가야 돼 매우 비슷하다 들어가야지 뭐 여기 다르다 different 이런 단어나 아니면은 자 우리 dissimilar 같은 거 쓰면 안 되지 다 뭐 비슷하지 않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런 거 쓰면 안 돼 위에 다 나왔잖아 우리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랑 거의 비슷하고 자 지금 모든 척추 동물에게서는 지금 이제 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 반응에서 연구하는 호르몬들이 거의 흡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모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지 모든 척추 동물들에게서의 통증과 스트레스는 거의 비슷하고 and highly conservative phenomenon 아주 잘 보존된 현상이래 잘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단어에다가 음 보존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잠깐 좀 깨끗이 씌워줄게 de-generated를 쓰면 안 되겠지 반대 de-generated에 됐다는 거 퇴아된 거란 말이야 그치? 퇴아된 현상이 아니야 뒤로 밀린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있는 현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반대말로 이렇게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a번까지 정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a번에는 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음 아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는 통증 속이 비슷해 스트레스의 반응이 반응을 받더니 모든 척추 동물들에게서는 호르몬이 그 스트레스와 연관의 호르몬이 거의 비슷하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아 그럼 물고기가 지금 인간처럼 통증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의 반응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c번에 가볼게 자 while you're at those who argue that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라고 주장하니? 아 psychological aspect of pain 통증의 심리적인 측면들이 may differ between animals 동물들 사이에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우리가 아까 똑같이 통증을 느껴요 그냥 통증 수용기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지 막 야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강아지는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정말 아픔을 느낄 거야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근데 물고기는 우리가 볼 때 표현을 안 하니까 아 심리적으로 측면이 다르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반면에 this is also highly unlikely 이거 또한 아주 그럴 것 같지 우리 unlike가 그럴 공산이 없는 거거든 공산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unlike도 단어가 중요한 게 여기에 우리가 likely 같은 거 쓰면 안 돼 어 그럴 거 같다 우리 probably 개연성 있는 일이잖아 이런 거 써도 안 되고 우리 plausible 이런 거 써도 안 되고 그렇지?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또한 아주 그럴 것 같지 않은 얘기래 동물들 사이에 통증을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거 없다라는 얘기야 그 뒤에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 the physical detection 신체적인 감지 신체적 감지가 말이 어렵게 나와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아파라고 느끼는 거 그것과 emotional response to pain 자 이렇게 통증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벌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나란하게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렵지? 여기를 얘기를 하자면 아 아까 이랬잖아 자 통증을 느끼는 건 똑같고 통증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는 위에 앞에 보니까는 자 지금 아주 잘 이렇게 보존되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물고기랑 인간이 동일하게 그렇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알았는데 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아 통증에 대해서 근데 심리적인 측면이 다를 수 있지 않냐 느끼는 게 어떤 물고기들은 심리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어 요렇게 근데 그것도 그렇지 거 같지가 않대 그럴 거 같지 않은 이유가 왜냐면 자 신체적인 감지 신체적 감지가 뭐야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 그렇지? 통증을 느끼는 거 얘랑 정서적인 어떤 통증에 대한 반응 정서적 반응이 위에 나왔던 이 심리적이잖아 얘네가 나란히 요렇게 진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간다란 얘기야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심리적인 측면이 다르다란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자 여기 문법이 중요하고 이거 윗부대상한 분사구문이야 자 여기에 명사 보이지? 아 뭐와 함께 그러냐면 표현된 결과인데 이 표현된 결과가 being 분사 보이네 자 being the long term avoider 장기간에 회피가 되면서 이렇게 했거든 뭐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스티믈라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에 이거 또 내용이 어려워 자 지금 뭐가 그러냐면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 신체적 감지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희가 만약에 개한테 물렸다 그래봐 그러면 너희가 정서적으로 개만 보면 이렇게 놀란단 말이야 진짜 자라보고 놀라가서 속도껍고 놀란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야 너희가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끼면 그 정서적으로 두려움이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잠재적으로 지금 지금 그러고 있지도 않은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장기간 너희가 이 회피를 해왔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게 이제 표현된 결과로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아 신체적인 어떤 감지와 정서적인 반응은 정서적인 통증에 대한 반응은 함께 진화해야 된 곳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답은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BAC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나올 법한 걸 정리를 해줄게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우선 연결어가 두 개가 있네 어디 어디 있니? 자 연결어를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similarly 가 있고 how ever 있어 similarly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라이트와이즈로 바꿔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그 단어 어 여기 굉장히 유사하니까 내용만 알고 있으면 내 물고기랑 인간의 어떤 그 통증을 느끼는 것 스트레스의 반응이 비슷하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아까 different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랬고 그치 dissimilar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지 s 두 개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 whether if 쓰면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because of 같은 거 전치사 들어간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동사 2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 절대 R 쓰면 안 되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음 요거 회피 있잖아 요 단어 이게 뭐 받아들임 acceptance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insulence 같은 거 쓰면 안 돼 견뎌냄 이런 것도 인내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회피가 돼야 되겠지 아 그리고 여기서 빈칸 빈칸 뚫을 수 있는 부분 봐줄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요기 요게 중요하지 자 요 부분 꼭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네 요런 거 그치 요런 거 좀 정리해두면 돼 오케이 뭐 주제는 따로 없다 여기까지